자 누르면 나오는 지식 자판기 썬킴 점주님 오늘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니하우 니하우 띵호와 주제가 중국의 화장실인데 최초의 화장지를 발명한 국가가 중국이라면서요? 이게 의외로 중국 하면 약간 안 좋은 화장실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종이로 만든 화장지를 쓴 나라가 중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종이 자체가 서기 105년에 체륜이라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세기 당나라 때부터 이미 종이로 만든 화장지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중국 여행 갔다가 오픈형 화장실에 당황했다는 얘기 많이 듣곤 하는데 화장실 벽이 없어진 무슨 계기가 있어요? 원래 중국 화장실은 벽이 다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각하기에는 중국 가면 화장실에 벽이 없더라. 이게 의외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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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마오쩌둔과 홍의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 화장실은 자본주의의 잔재다. 우리는 다 뻥 뚫려가지고 우리 위아더월드. 다 같이 공룡화장실 쓰자. 진짜 웃긴다. 그때부터 진짜 오픈형 화장실이 문화대혁명대.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개인 화장실은 자본주의 산물이다. 공동화장실 쓰자. 어떤 계기로 다시 벽이 있는 화장실이 그럼 생긴 거예요? 이게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깜짝 놀라면 안 된다. 다시 초호화 화장실을 만들어라 해서 국가가 명령을 내렸어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계기로 탈바꿈을 합니다. 아니 화장실 없는 게 옛날 전통인 줄 알았더니 문화대혁명하고 관계가 있었군요. 문화대혁명대. 자본주의에서 잔재하라. 없애라. 중국 암살범들은 주로 화장실을 이용해서 표적을 암살했다던데 이게 맞아요? 사마천이 쓴 사기 등등 보면 자객 열전이 있는데 자객들이 암살을 하려고 어디 주로 숨어 있었냐면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 통 안에 숨어 있었어요. 통 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끙아할 때는 경호원 말고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걸 노리고 푸세식 화장실 밑에 숨어 있다가 찔렀어요. 우와 그랬구나. 따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뭐 글로리가 투가 오픈한다는데 전편은 보셨어요? 연진아 러브아피비 정말 재밌대 연진아. 어떻게 복수가 시작될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모혜려님 점주님 오늘도 흥미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천밀밀 들을까요? 천밀밀? 미하오. 미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